지난해 전면 개보수 작업을 시작했던 금정국민체육센터가 다시 개관했습니다. 2007년 건립한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금정국민체육센터는 지난해 생활 SOC 사업 공모에 선정돼 받은 10억 원으로 전면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영장은 바닥과 천장 전체를, 헬스장은 공간 확장과 바닥 매트, 방염 시트 등을 바꿨고 낡은 저수조 교체와 카페 리모델링도 완료했습니다. 금정국민체육센터는 연간 60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